로젠탈 효과는 1968년 로버트 로젠탈과 레노어 제이콥슨이 진행한 실험에서 유래된 심리학 용어이다. 이 실험에서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선정된 학생들을 지정능력이 뛰어나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었고, 8개월 후 이 학생들의 IQ가 실제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가 학생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 신화에서 조각상을 만든 피그말리온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이야기와 유사하여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불린다. 로젠탈 효과는 긍정적인 기대가 개인의 행동과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긍정적인 기대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기대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기대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지하고, 더욱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긍정적인 기대, 행동 변화, 피드백, 강화의 순환 과정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향상된다. 로젠탈 효과는 교육, 직장,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는 학생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사의 긍정적인 기대는 직원의 업무 성과와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코치의 긍정적인 기대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비평가의 긍정적인 평가는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로젠탈 효과는 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로젠탈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긍정적인 기대는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타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준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준다. 긍정적인 분위기의 환경은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한다. 로젠탈 효과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과도한 기대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고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로젠탈 효과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총매제 역할을 할 뿐 개인의 노력 없이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 부정적인 기대는 상대방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